힘들면 쉬었다 가세요. 보험료 납입 일시정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쉬고 싶다라고 종종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자, 보험도 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정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선생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시간에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즉 바로 감회관납 연장정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이 계약을 변경하는 형태였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계약 변경이 아니라 보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을 정지하는 기능입니다. 계약을 변경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납입 중지 기능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는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언제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은 장기 납입이 기본이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한 후에 어떤 이벤트 때문에 갑자기 지출이 좀 늘어난다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잠시 여유가 없어가지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는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아주 활용하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최대 36개월, 즉 3년까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궁금해하시는 게 이렇게 납입을 중지하게 되면 보장도 중지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하더라도 보험 본연의 기능은 보장은 계속 유효합니다. 다만 약속한 보장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위험보험료 같은 일정 사업비를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조금씩 차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사업비는 조금씩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해지환급금은 아무래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납입 정지 기간이 장시간 이어지게 되면 해지환급금도 고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보험이 과연 종신보험처럼 보장성인지 또는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 후에 그 활용방법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또 차감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종신인지 저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활용방법 먼저 저축성 보험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이죠. 연금저축 그리고 일반적인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저축보험 이런 상품들인데요. 상품별로 신청 가능한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3년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할 수 있고요. 기타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든가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 후 5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예시는 지금 변액연금보험을 예를 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입 후 최소 5년이 지난 계약에 한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시점에 보험료를 만약에 계속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경우에 지금 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통해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를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바로 또 연장도 가능하시고 최대 36개월까지도 납입을 중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두 가지 사항을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이 납입 정지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중의 사업비를 매월 차감하기 때문에 이 빨간 선언을 보시듯이 해지환급금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심지어는 자동 해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꼭 기억하시고 활용을 하셔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한 기간만큼 그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입 당시 약정한 납입 기간이 만약에 20년이었는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를 2년간 활용을 했다면 그만큼 더 납입을 뒤로 연장이 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납입을 유예하는 기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을 유예하는 기계 은행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셜 보험의 납입 중지 기능은 뭔가요? 일단 내용부터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유니버셜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문구가 들어간 보험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일정 기간 의무 납입을 하고 나면 자유롭게 자유납입이 되고 또 납입을 중지할 수도 있고 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또는 중간에 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종심보험 중에서 소비자 선택을 가장 많이 받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니버셜 종심보험입니다. 이 유니버셜 종심보험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납입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에 언급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이 제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납입을 정지할 수는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어떤 부분이 차이점인가요? 궁금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먼저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청 가능 시점이 가입 후 3년 또는 5년 시점인 반면에 유니버셜 종심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은 의무 납입 기간이 2년 또는 어떤 회사는 3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는 최대 36개월이라고 했는데요. 유니버셜 종심보험의 최대 납입 기간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월대체 보험료가 계속 빠질 수만 있다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신청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지만 연장이 된다고 했죠. 아까 납입 위해처럼 유니버셜 기능에는 연장하는 기능은 없고요. 의무 납입 기간만 종료되면 추가로 계속적으로 보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 월대체 보험료는 사망 보장이 낮기 때문에 월대체 보험료의 사업비가 좀 적은 반면에 유니버셜 종심보험은 사망 보장이 큰 이유로 월대체 보험료의 비중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한급금의 축소 범위도 역시 유니버셜 종심보험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좀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보시면서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이 제도를 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한편은 드는데 이 제도에 또 어떤 제한이나 유의할 점이 있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몇 가지 크게 두어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이 역시 모든 보험이 다 가능한 제도는 아닌 거고요. 보험의 종류별로 보장성이냐 또는 저축성이냐에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유무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험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약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유니버셜 중심같이 이런 보장성 보험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되면 그때부터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은 납입 유예가 됐든 납입 정지가 됐든 장기간 납입을 정지하시게 되면 해지한급금이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유니버셜 중심 보험과 같이 보장성, 사망 보장이 큰 보험의 경우에는 장기간 납입 정지 시에 해지한급금이 줄어서 결국에는 보험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험이라는 것은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치 못한 상황에 닥치거나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정리하기 전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신다면 현명하게 보장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고 또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고 즉 이런 보장과 보험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지금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